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오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특집 엉뚱한 이야기 9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엉뚱한 이야기 9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엉터리 의원의 엉뚱한 출세 17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영의정 김육이 중병을 알았는데 경량 각지의 명의가 모두 찾아와 진맥 처방했지만 그의 병세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나머지 아들 김좌명을 비롯해 온 식구가 알려지지 않은 명의를 찾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소식은 정인화라는 위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인화는 명색은 의원이지만 언제 의술을 배웠는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처방 및 치료도 시원치 않았기에 찾아오는 환자가 별로 없어서 배 걸리는 날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틀어박혀 지내던 정인화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치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인화는 먼저 영의정택 하인들의 매력을 비밀리에 모두 조사한 뒤 밥술께나 먹는 이웃집에서 옷과 의관을 빌려입고 영상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의 외짐에 하인 한 명이 나오자 정인화는 백듬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인이 이름을 말하자 정인화는 신축년생이겠군 이라며 나이를 맞췄습니다. 하인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자기 나이를 아느냐고 물으니 정인화는 척 보면 다 아는 수가 있다면서 폭기침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이댁이 어째 수심에 잠겨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인이 주인 대강께서 와병 중이라고 말하자 정인화가 한마디 했습니다. 수화불상용일테지 수화불상용은 물과 불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음 즉 두 사물이 서로 융합할 수 없거나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해 화합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 뜻을 모르는 하인은 그럴싸한 용어에 현혹되어 안으로 들어가 김자명에게 신령스러운 사람이 왔다고 아래였습니다. 김자명은 급히 나와서 정인화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의술이 있으시면 저의 가친을 좀 보살펴 주시오. 안으로 안내된 정인화는 김육대감의 맥을 짚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랬동안 정성을 들이면 나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 병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얼씬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정인화는 상이 휘어지게 차려진 진수성찬을 즐기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약속한 치료기간 1회 중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약방문이라도 써야 할 판이지만 그런 걸 알턱없는 정인화는 하룻밤만 더 묻고 크길로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1회가 되는 저녁 마지막 상을 받은 정인화는 불안한 가운데 무심코 밥알 여러 알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비볐습니다. 잠시 후 손때 묻은 밥알은 환약처럼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정인화는 그것을 보다가 문득 환자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치료를 했다는 조치가 필요하기도 했고 달리 다른 처방도 없었으니까요. 식사 후 정인화는 김육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환약을 잡수시면 곧 차도가 있을 겁니다. 김육이 그것을 물에 섞어 마시자 정인화는 잠깐 밖에 다녀올 테니 그대로 누워 계시라고 말하고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김육대감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 무렵 정인화는 약간 불안하지만 자기 정체를 알 리 없으니 긁히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은 치료에 감동한 김육과 김좌명은 사람을 시켜 수소문하여 노인 정인화를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정인화는 처음에 자신을 문책하러 온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신묘한 환약을 발명했냐는 물음을 받자 안도하면서 거드름 피우며 말했습니다. 뭐 대단치도 않은 것이 왜다. 짐작컨대 김육대감의 치료 사례는 플라시모 효과에 의한 완치로 여겨집니다. 일주일 만에 완성된 단 한 알의 환약을 특별한 효능이 담긴 명약으로 여겨서 병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김육대감은 정인화를 특별 대우해 주었고 덕분에 정인화는 명예 행세하며 여유로운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낡은 집신으로 벼락부자된 근대판봉이 김선단 소양 문물이 밀려오던 19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량 박피로는 평소 큰소리와 허풍을 잘 쳤기에 사람들로부터 박덜러라고 불렸습니다. 박덜러는 언변이 좋고 학식도 뛰어났으나 얼굴은 얼고서 취했습니다. 박덜러는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펴본 뒤 당시 실세 권력자인 박정양 100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박덜러가 저를 꾸복하니 박정양 대신은 콤보 조카를 둔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 내 조카냐 라고 물어보기 애매해서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박덜러는 그날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어느 날 여러 사람이 물러갔을 때 박정양이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인데 날 보고 아저씨라고 하느냐 무두무미한 노미올시다. 그런 짓이라도 해야 해감 깨블 기회가 있을 듯하여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두무미는 밑도 끝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니 자기 행동을 재치있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양은 박덜러의 그런 말섬씨와 과감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부 주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내부는 왕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고 주사는 사무직 직원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비록 말단 표슬이지만 관직을 얻었으니 박덜러로서는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그런데 박덜러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덜러는 집에서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가지고 와서 유리병에 놓고 알코올을 채워 사무실 한 모퉁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동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물으면 박덜러는 대답 대신에 그냥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에 담긴 집신을 보며 별 해괴한 짓을 다한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버날 미국인 제임스 모호스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알코올에 담긴 집신을 보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모호스는 운산 금강을 운영하는 금강업자였는데 박덜러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덜러가 보물이라고 대답하자 모호스는 더욱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보물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 박혁거세가 신으시던 신발이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입니다. 설명을 들은 모호스는 대형 박물관에 팔면 큰 돈이 되리라 생각하여 그걸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덜러는 펄풍 뛰면서 귀한 보물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호스는 사업가답게 단번에 거액을 불렀습니다. 한옥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1만 달러를 매매가로 제시한 것입니다. 모호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말하자 박덜러는 그제야 못 이기는 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땅덩어리와 맞바꾸자 해도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관심과 정성을 보이니 그렇게 합시다. 이리하여 박덜러는 낡은 집신 한 켤레를 팔아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외국 자본가들에게 각종 이권을 팔아 거액을 챙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고래잡이 권리 등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덜러는 그걸 알아챘기에 우리 유물의 어두운 금광업자를 노리고 이런 사기를 진 것입니다. 사기꾼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전설 야담, 요매인가, 늙은 여우인가 어느 호라비가 이웃집 계집종에게 욕심을 품었으나 뜻을 이룰 기회를 잡지 못해 애태웠습니다. 어쩌다 우물가나 집 앞에서 마주쳤을 때 이런저런 말로 환심을 사려 노력했지만 계집종은 미소만 지을 뿐 명확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호라비는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실 때 여자는 여우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전설 이야기를 좋아한 호라비는 친구의 충고를 농담으로 들으면서도 여자에게는 여우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호라비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객길에서 거센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비 피할 것을 찾아 둘러보니 바위굴이 하나 보였지만 호라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부터 바위굴에는 늙은 여우나 여메가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깬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까닭입니다. 여메는 아리따운 귀신을 이루는 말입니다. 마음이 꺼림칙했지만 비출기가 워낙 거센지라 호라비는 일단 바위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호라비는 어두컴컴한 굴에서 어둠을 등지고 밝은 바깥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뭔가가 옷을 잡아 끓기에 호라비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여쁜 여인이 광주리를 끼고 앉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양을 자세히 보니 이웃집 계집종과 너무나 닮았기에 호라비는 더욱 긴장한 채 말했습니다. 너는 유메이거나 늙은 여우가 분명하거늘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호라비는 용감하게 보이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님은 평소 저를 사랑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 박절한가요 이와 같이 말한 계집종은 생긋 웃으며 호라비 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호라비는 계집종의 돌진에 더욱 겁나서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없으히 여기고 도망가지 않는구나. 그럴 즈음에 비가 개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계집종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광주리를 이고 앞서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호라비는 여인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늙은 여우라면 산으로 가고 여메라면 골짜기로 갈텐데 민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호라비는 의구심을 품으며 여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내려가더니 마을에 이르러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호라비의 이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계집종이었음을 깨달은 호라비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안타까워라 차라리 죽고 싶구나 전설 야담 시주할 것 없는 두 과부와 스님 옛날에 한 시주승이 어느 집에 들렀을 때 그 집에 사는 과부는 시주할 게 없다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가 물 한 대점을 스님에게 드리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부는 남편 없이 홀로 된 지 오래되어서 재워 드릴 수 없으니 딴집에 가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많이 지쳐서 그렇다며 헛간에서라도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과부는 잠시 스님을 바라보더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방 한쪽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뽑으며 밤을 세웠습니다. 날이 새자 스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과부에게 고마웠노라 인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과부는 방을 나오지 않고 목내로 가볍게 답했으며 아침이 됐을 때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솥뚜껑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어있던 솥에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그 집을 나서기 전에 몰래 채워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여 폭식을 시조하지 못했던 과부는 스님의 공덕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무렵 스님은 다른 집에 들러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공교롭게 그 집도 과부 혼자 살았는데 역시 가난한 형편인지라 과부는 스님에게 시조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스님이 원하시니 가능하다면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자리를 펴고 스님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이 되자 한쪽에 앉아있던 과부가 슬며시 이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스님의 다리 위에 자기 다리를 얹었습니다. 그 바람에 스님은 잠이 깼지만 눈을 뜨지 않고 모른 채 하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옆으로 누워 스님의 가슴 위로 자기 팔을 얹은 채 직접 거렸습니다. 피로 옷을 입은 상태이지만 여인의 적 가슴이 몸에 밀착되자 스님은 속으로 불경을 외우며 욕망을 참았습니다. 여인의 유혹 강도가 새질수록 스님의 연불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 스님은 서둘러 그 집을 떠났습니다. 과부는 부루퉁한 얼굴로 스님 뒤통수에 눈총을 쏘아댔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과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자 솥뚜껑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남자 약물을 연상시키는 가지 열매가 수북하게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집을 나서기 전 과부에게 필요한 약물 대용품을 넉넉하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설야당 밤중에 인간같이 압권 반오오온 옛날 한 임금이 백성들 삶이 어떤지 궁금해서 평복으로 갈아입고 신하와 함께 암행시찰에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던 중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진 시각 남산골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신하에게 물어보니 같이 소리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에 호기심이 생긴 임금은 그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간헐적으로 계속 소리가 났기에 그걸 따라서 가보니 어슴풀에 보이는 어떤 나무에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뭐하는 짓인고? 그가 꽉꽉같이 소리를 내기에 임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실례하오만 거기서 무엇하고 있소? 나무에 매달려 있던 남자는 느닷없이 나타난 왼선비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자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그 집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서생은 유학을 공부하는 점잖은 선비 채통에 망신스러운 일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박선비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간단히 통성명한 후 박선비는 이 시 성을 가진 선비라고 밝힌 임금과 동행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누추했지만 많은 책이 쌓여있어서 박선비의 독서량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기이한 행동의 이유를 묻자 박선비는 과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진 임금은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20년째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면서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나름 어느 정도 학문을 익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낙제하여 좌절했는데 10년 전쯤 시주하러 왔던 한 스님이 자신의 낙담한 얘기를 듣더니 감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의 까치가 집을 짓고 울면 과거에 급제하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짓자 박선비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록 감나무의 까치가 집을 짓지 않기에 박선비는 오늘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나무에 올라가 까치 흉매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선비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급제하지 못했건만 남부끄러운 짓을 했다며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박선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귀로 사람이 낸 소리이지만 어쨌든 까치가 울었으니 이번에 열리는 알성시에 응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소. 호기심을 해결한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며 박선비는 임금의 따스한 위로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알성시가 열렸습니다. 알성시는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과거입니다. 수많은 인재가 과거급제 꿈을 안고 몰려들었으며 박선비는 어느 때보다 큰 희망과 함께 과거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선비는 까치 소리를 들었노라라는 자기 암시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잠시 후 시재가 나붙었습니다. 같이 자기라는 시재를 바라본 박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응시생에게는 너무 단순하고 뜬금없는 시재이겠지만 박선비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제목이었으니까요. 자신감이 더욱 치솟음을 느낀 박선비는 시상을 가다듬은 후 일필이지로 글을 썼습니다. 다른 선비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박선비는 당당하게 가장 먼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안지가 압권의 자리를 차지했고 박선비는 장원급제했습니다. 한편 압권은 과거를 채점할 때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놓은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 대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임금과 선비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박선비의 인간같이 일하는 침념을 갖고 한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선비는 이전 과거에서 불안감에 시달려 제대로 시상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설 야담 물동이 여인과 횡사를 피한 선비 한양에 사는 한 선비가 먼 시골에 갈 일이 생겼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그런지 왠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선비는 이웃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맹인에게 먼 곳까지 무사히 왕래할 수 있겠는지 점깨를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점을 쳐본 맹인 점쟁이는 고개를 켜웃하더니 한 번도 점을 쳐보고는 여행 중 횡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횡사할 운세이니 가지 아니함만 못하겠소이다. 선비는 볼리 대단히 요긴해서 반드시 가야하니 횡액을 면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맹인은 여러 차례 점을 쳐본 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명심하고 길을 떠났으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30일쯤 갔을 때 길 옆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말에서 내린 선비가 여인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평민이었지만 얼굴에서는 정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여인의 손을 만질 상황은 아니었기에 선비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끌고 주막에 가서 먹이를 준 후 쉬면서 기다리면 내가 볼일을 보고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가겠노라. 종이 말을 끌고 먼저 주막으로 향한 뒤 선비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두 배박으로 물을 기른 여인은 우물가를 떠나 자기 집으로 향했고 선비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선비는 걸어가면서 여인의 양손을 잡아볼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했습니다. 조금 걸어갔을 때 멀리 초과한 채가 보였고 개 한 마리가 여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개는 여인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선비를 보더니 콩콩 지조댔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고개 돌린 여인은 우물가에서 본 선비가 자기 뒤에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람에 여인은 머리에 인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한 여인은 선비를 향해 누구신데 어찌하여 자신을 따라왔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사연을 말하기 전에 물동이를 깨지게 만들어 미안하다면서 물동이 값을 물어주겠노라 대답했습니다. 마침 온기장수가 지나가기에 선비는 물동이 하나를 사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선비가 사과하면서 거듭 권하자 그제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향했고 선비는 이번에도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경계하면서 물을 기르고 다시 발을 돌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따라가면서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이 선비의 기색을 살펴보니 치안으로 보이지는 않았기에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선비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애가 탈 정도로 마음 급한 사정이 있어 애골한다면서 들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게 뭐냐고 물었고 선비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지금 천리 길을 가는 중인데 길 떠나기 전에 점쳤더니 오늘 처음 만나는 여인의 두 손을 잡아야만 비명행사를 면한다고 합니다. 그대를 잠깐 본 측 사람 댐댐이 귀하거늘 바라건대 그대는 장차죽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음덕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히 염치 불구하고 부탁합니다. 여인은 말없이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천한 집안의 딸이나 남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몸가짐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낮에는 눈이 있어 곤란하니 해 저물 때까지 다른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선비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가 해가 진 뒤에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두 손을 살짝 잡았다가 이내 손을 풀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는 작별할 때 돈 열량을 내놓았습니다. 여인은 돈을 사양하면서 어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이니 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비는 여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종이 머물고 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있던 종이 초조한 표정으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선비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종은 낮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종이 말한 일은 대약 1호였습니다. 종이 말을 끌고 우물가로부터 10여 2쯤 가서 돌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고 종은 가까스로 활을 피했지만 말은 물로 떨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허리가 부러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황당하게 죽은 말을 가까운 마을에서 팔고 빈몸으로 주막에 와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종에게 애썼노라 위로해준 뒤 다음날 다른 말을 빌려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가 뒤돌아 생각해보니 물동이 여인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말을 타고 가다 다리에서 떨어져 함께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여 가슴을 쓰러 내렸고 다음에 다른 돌다리를 만났을 때 조심스레 두드려본 후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조선 최고 다짜 원인선 땡잡다 유래 어디 갔다 왔느냐 이조 참판원경아는 늦은 밤 집에 돌아온 아들 원인선을 불러 무슨 일로 늦었는지 물었습니다. 원인선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국수로 풀릴 정도로 투전의 고수로 유명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다 왔을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경아는 그런 아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명속해서 공부에 몰두하면 대성할 텐데 노름에 빠져있으니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으니까요. 대대로 명문 가문이라 조상님을 대할 면목도 덥석기 원경아는 엄한 표정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무얼 하다 왔느냐 말이다. 원인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전을 끊으려고 해도 국수라고 소문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도전해오는데 이를 거절하면 그들은 제가 비겁하다고 나쁜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 제 명예를 위해 투전을 안할 수 없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원경아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그 투전 실력을 보자며 직접 시험했습니다. 원경아는 아들에게 투전패 80장을 보여준 뒤 하나하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 후 아들 원인선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만약 틀리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투전패를 알아맞혀 오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선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뒤집어 놓은 패를 모두 맞췄습니다. 아들 원인선의 놀라운 투전능력을 확인한 원경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투전능력도 하늘이 낸 제주요. 귀신의 지혜로 궁합. 이후 원경아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들 원인선의 투전 노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선은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고 투전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인선이 투전하던 중에 옆에 다른 판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선을 모시고 다니는 집안 머슴이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투전하면서 투전패에다 비밀표시를 해두는 숙복으로 부정을 저지르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켰어 시비 도중 칼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원인선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원인선은 투전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뒤늦게 공부에 집중했지만 29세대인 175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3년 정시문과에 극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탕평 뜻에 따라 편당에 기울어지지 않아 영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1772년 우의정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투전에서 여러 관영어가 생겼는데 장땡이다 땡잡다가 대표적입니다. 투전 노리는 숙정때 역관 장현이 중국에서 가져온 마저의 배 120장을 80장으로 줄여서 만든게 표시입니다. 투전패는 나중에 40장으로 줄어들었고 두꺼운 종이에 그림이나 글을 흘려 1에서 10까지 숫자를 그려 그 수를 표시했습니다. 투전패는 숫자별로 같은 짝이 4장씩이며 직꽃당 투전이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놀이꾼이 받은 5장 중 3장 으로 10의 배수를 만들어낸 뒤 나머지 2장을 합한 수의 끝수를 비교해 승부를 가린 놀이입니다. 나머지 2장의 수가 같으면 땅이라 하는데 이 중 장땡이 가장 높고 굿땅 탈땅 순서로 등급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수의 패인 땅을 잡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므로 땅 잡다라는 말은 좋은 패가 들어와서 횡재하게 생겼음 나아가 뜻밖의 행운이 굴러 들어옴 는 의미 했습니다. 또한 그 수가 가장 높은 장땅을 가지면 무조건 이김으로 장땅은 제일 좋은 수를 가졌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후에 발언만 장땡과 땅잡다로 변했습니다. 전설 야당 조선 최고 제사 봉의 김선단 봉 잡다 이유래 김선달이 한 번은 어느 고울을 지나다가 그것 사또에 관한 특이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어찌나 지사한지 찾아온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하인에게 신호를 보내 대접에 차별을 둔단 얘기 였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 선물이 많으니 상배적 코를 문지르면 평범하게 턱을 문지르면 선물이 적으니 후대접 하라는 신호 였습니다. 참으로 둠스러운 원님일세 그 말을 들은 김선달은 그 길로 관하를 찾아갔습니다. 사또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빈 보따리를 들고 가까이 간 김선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마에 벼룩이 기어오릅니다. 사또는 본능적으로 이마를 훑었고 하인은 그걸 상대접 신호로 오해하여 김선달에게 부짐한 상을 차려 주었다고 합니다. 평양 출신의 김선달은 서울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로 구경을 나섰다가 온갖 닭들이 우글거리는 닭시장으로 갔습니다. 김선달의 눈에 유난히 살이 포동포동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숙박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김선달은 시치미를 떼고 닭장수에게 무슨 날짐승이기에 자태가 저리 멋지냐고 물었습니다. 박장수는 행색초라한 김선달의 외모를 훑어보더니 얼치기로 생각하여 골려주고자 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서로운 새 봉황의 수컷을 봉 앙컷을 황이라고 하는데 박장수는 잘생긴 수탈글 봉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김선달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봉황새냐면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새도 파는 것이요? 박장수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김선달은 얼마냐고 물었고 박장수는 열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닭은 한 마리에 한 양이지만 봉은 매우 귀한 새라서 열배 비싸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김선달은 일절 갓을 깎지 않고 박장수가 부르는 대로 치르고 그 수탈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김선달은 관하문지기에게 품에 안고운 수탉을 보여주며 사또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또 앞에 선 김선달은 귀한 봉황이라 드리고 싶어 가져왔노라 말했지만 사또는 헛소리로 희롱한다면서 김선달에게 곤장 열대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매를 맞은 뒤 김선달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사또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 했느냐고 고통 쳤으나 김선달은 물러서지 않고 박장수가 분명히 봉이라고 말하기에 망설이지 않고 샀노라 항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사또는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절에게 붙들려온 닭장수는 달글봉이라고 속여 팔았느냐는 사또의 물음에 크게 당황해 했습니다. 볼기를 맞아 얼굴에 독이 오른 김선달이 노려보고 있는지라 박장수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에게 얼마에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선달이 열량에 샀다고 대답하자 사또는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선달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장수가 저를 속인 바람에 저는 귀없이 열대 맞았습니다. 제가 닭값에 열배를 주고 가짜 봉을 샀듯이 닭장수에게 제가 맞은 본장의 열배인 백대를 쳐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닭장수에게 준 열량의 열배인 백량을 저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공정할 듯 싶습니다. 사또가 듣고보니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사또가 그대로 이행하니 닭장수는 권장 백대를 맞았다가는 살아나갈 수 없을 터임으로 부득이 백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에 퍼져 사람들은 김선달 이름 앞에 봉이라는 별칭을 붙여 봉이 김선달 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리숙하여 무언가 빼앗아 먹기 좋은 사람을 놀릴 때 봉 잡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봉 잡다는 매우 귀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얻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한편 훗날 김선달은 한양 투기군에게 대동강 물을 속여 팔았는데 이에 연유하여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행위를 공수 편매라고 말합니다. 전설의 아담 엉큼한 심동의 남모를 속 쓴 옛날 경상도 청성 땅에서 심동이라는 모습이 나이 서른이 되도록 결혼도 못 가고 부자집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심동은 성격이 좀 특이했습니다. 여느 모습들과 달리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주인집에서 아무 말 없이 뛰쳐나오기 일세였고 또 자기 마음에 맞으면 거저 일을 해주기도 하는 성미 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심동의 성미는 괴팍하고 남들과 시비도 자주 붙는 별난 존재 였습니다. 하지만 심동은 본바탕이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어딘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푸루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란 후 이집 저집 떠돌며 살아가면서도 막연하지만 나름의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머날 심동이 모숨살이 하는 어떤 선비 어떤 선비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비는 건넌마을 김부잣집에 예쁜 딸이 있는데 좋은 신랑감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잣집 예쁜 딸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심동이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그 마을에 묵으면서 직접 들은 말이라네 김부잣집에서 무남동려 외동딸을 잘 챙겨줄 지혜로운 배피를 찾는다더군 심동은 선비에게 술과 음식을 융숭이 대접하여 환심을 산후 한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그 부탁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심동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비님께서 신랑감을 구한다는 그 처녀집에 가셔서 이웃마을에 심동이라는 쓸만한 총각이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옵니다. 아니 이 사람 집 한칸 없는 자네에게 누가 귀한 외동딸을 주겠나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하대.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저 가시거든 워슴 산다는 말만 되고 장차 큰 인물이 될 총각 이라고 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동은 두 손을 빌면서 선비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선비는 심동과 말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물이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잘되면 한통 내라며 수락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김부자 집을 찾아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심동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요즘 보기 드문 총각입니다. 영감님께서 잠시 말미를 내셔서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의 아버지는 선비 말만 듣고 심동을 쓸만한 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찾아가 와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간에 심동은 같은 마을에 사는 아저씨 뻘대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심동은 아저씨를 주막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는 후 건넌마을 김부자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조금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대답하자 심동은 한 가지 청이 있다며 자신의 용건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장가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3일 뒤 그 집에 가셔서 김영감 님을 만나시거든 심동이라는 총각은 똑똑한 인물이지만 사내고실 못하는 고자이니 절대로 따르주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란 아저씨가 언제 고자가 됐냐고 묻자 심동은 사실은 장가 가기 위한 계책이라며 거듭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멀쩡합니다. 그냥 제가 부탁드린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감 님 입으로 제가 고자라는 소문이 널리 퍼뜨려 지도록 해주십시오. 심동의 신동의 의중을 보무지 알 수는 없으나 아저씨는 나름 뭔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선선히 승낙했습니다. 신동은 아저씨에게 잘 부탁한다면서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며칠 후 아저씨는 김영감 집으로 가서 혼사 소문이 사실이냐면서 누구 생각한 총각 있냐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김명감이 신동이란 총각을 한번 보려한다고 대답하자 아저씨는 신동이는 고자 하고 폭로했습니다. 김명감은 뜻밖의 소식에 당황했지만 중요한 소식을 알려줘 고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명감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자 아저씨는 그런 괘심한 녀석은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 누구에게도 장가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감은 맞는 말이라며 맞짱 붙였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간 후 김명감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신동이는 고자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여 소문이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신동은 달빛이 환한 밤중에 김부자 집담을 몰래 넘어 들어가 김명감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김명감은 자기 옆에 서서 손에 날카로운 비수를 진 신동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신동은 김명감에게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심동은 자아못 비장한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명감은 벌벌 떨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신동은 소문을 언급한 몇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는 그럼 같이 죽자며 칼을 김명감 가슴에 들이대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명감은 딸을 주겠다면서 어서 칼을 치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명감 아내도 사색이 된 채 심동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김명감 부부는 심동의 마음을 돌리고자 계속 애원했고 심동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한 어조로 다짐을 바꿔자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대게 따님은 내 아내로 삼겠소. 사조와 태길은 매일 사람을 통해 보낼 것이니 공연히 매일 가서 딴소리 하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시오. 이렇게 해서 억지 결혼이 이뤄졌지만 문서상으로만 약속했을 뻔 혼례식은 생략했습니다. 심동은 혼례식을 올릴 때까지 첫날밤 신방 꾸미기를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동은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아내를 친정에 맡긴 채 자기 마을로 돌아와 머슴사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처갓집에 몰래 숨어둔 심동은 아무도 모르게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동은 다짜고짜 아내에게 빨리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내가 대체 무슨 일이기에 오맘 중에 어디를 가자는 것이냐고 묻자 심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급히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와 당신 친정 집 식구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될 거요.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따라오. 심동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아내를 데리고 그 길로 집을 나서 먼 친척 집에다 맡겼습니다. 당분간 여기에 꼭 숨어 있어야 하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리다. 다음날 김부자 집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딸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하인을 풀어서 갈만한 것은 다 찾아보았지만 헛수고 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심동이 찾아오자 김영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간밤의 딸이 없어졌다며 괴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의 이야기를 들은 심동은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 벌떡 일어서며 화를 냈습니다. 장인어른 제게 딸을 주기 싫으셔서 어디다 몰래 감춰두고 시침이 떼는 것 아닙니까 김영감이 첨보를 받을 소리라며 펄쩍 뛰며 부인했으나 심동은 억지를 부리고 마당에서 대굴대굴 뒹굴며 무척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산다고 딸을 다른 곳에 숨겨두시다니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시고 숨겨둔 딸을 당장 내놓으세요. 김영담은 진 땀 빼며 심동을 달랬지만 소용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동이 더욱 악을 쓰자 동네 사람들을 의식한 김영담은 급기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제발 진정하게 세상에 처녀가 어디 내 딸 하나뿐 이겠는가 자네에게 우리집 재산 절반을 떼어줄대니 다른 처녀와 혼인해서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제발 참고 어서 일어나게나 김영담은 일단 심동을 달래느라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동은 그 말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동은 못 이기는 척하며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땅바닥을 뒹구느라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예상밖에 이래 김영감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저 심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인의 재산 절반을 얻은 심동은 그날부터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머리를 써서 한 해만에 재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윽고 심동은 아내를 데려다가 성대한 홀례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 곳에서 노심초사 심동의 소식을 기다리던 아내는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말에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김영감은 엉뚱하기 잃을 데 없는 도둑농 같은 사이를 만나 딸을 잃고 재산까지 절반이나 잃어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뺏어 마음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심동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심동이 새해 장가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홀례식 날이 되자 심동은 김명감 내외를 모시러 찾아와서는 신부가 누구인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감 내외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고 홀례식장에서 신부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기 딸임을 깨닫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친 듯이 꼴꼴꼴 웃었습니다. 심동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김명감 내외를 향해 공손하게 사죄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지금까지 저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미천만 있으면 크게 일어설 자신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저질러 싸웁니다. 앞으로는 두 분을 잘 모시고 걱정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명감 은 미소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 하 하 우리 늙은이들이 저 녀석에게 감쪽같이 속았구려 어쨌든 내 사위가 보통 녀석이 아니구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다. 김영감 은 심동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이후 심동은 장인 장모를 모시고 화목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